매일 말씀 묵상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31일 11기야 13장 호세야 5장 6장 10편 119편 145절에서 172절 디모데우서 3장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치료하고 또한 생명을 준다.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다. 먼저 디모데우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서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또 교훈하시며 바르게 의로 교육하셔서 온전히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소한 우리들이 행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정말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말씀으로 목적을 말씀으로 힘을 얻어 행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힘을 얻어 하루를 살아갑니다. 호세야 5장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었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준다. 하나님의 섭리죠. 모든 생명들은 물이 있어야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그 생명을 유지하게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와를 힘써하는 것. 우리들이 여와를 어떻게 힘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를 또 내일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하루 인생이다. 역대하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 아하스 그리고 그 후 요하스 왕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그 여로보함의 그 죄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 그리고 이어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할지라도 여호 아하스 왕의 시대의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채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악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는 멸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날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를 아직도 그들에게 생명을 멸하지 않으시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뜻을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이 왜 그 언약을 주셨는가?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냥 생명을 유지하였더라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기회 살아갈 생명을 주셨다고 해서 감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생명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고 또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오늘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내가 오늘 그 뜻대로 생명을 주신 목적대로 이 하루를 주신 그 기회를 주신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 시작이 되어지지 않을까 10편 145편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율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 그 말씀으로 힘을 도움을 얻어 살아가고자 하는 10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선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위로를 얻어서 그 말씀에 생명을 얻고자 힘을 얻고자 애쓰며 힘쓰고자 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유와 또 오늘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